안녕하십니까 이제 책에 인쇄가 들어가서 2주만 있으면 중순 11월에는 책이 출판이 되어지고 11월 말경에는 여러분 손에 책이 인계가 되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감기에 무량합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싶고 저는 책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반짝거리는 눈빛을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건 목차입니다 352가 5페이지까지 쓰여진 책입니다 독일 책보다도 좀 회재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독일 책보다도 더 많이 알차게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쓰여진 번역이기 때문에 벌써 책에 천 권이 매진당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눌러 출판했기 때문에 아직 보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벌써 천 권이 판매가 되어졌고 더 많은 수가 더 판매가 되어지리라고 저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책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KSNS, KSS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혼돈된 이론과 실습이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너무도 많이 병행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오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서두로 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책의 문자화가 문자화로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이론과 실습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아 이건 정말 김세현씨의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방법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제가 한국 가서 여러분들 앞에 시각적으로 강연을 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 분별되어져서 이 KSNS가 잘못 배우게 될 때는 엄청난 많은 병폐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이만큼 큰 것처럼 또한 잘못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빨리 출판이 되어지면 정말로 놀라운 것이 인 세상에 퍼져나가리라고 봅니다 오늘 뉴 카 SNS 비디오 영상은 6,8밀리언 숫자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은 전 세계의 눈은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수를 이제는 이 책을 통해서 특히 전 세계에 퍼져져 있는 한국 교민들이 이 책을 통해서 KSS 스본 수도의 정립된 이론과 실습을 배우게 되어질 때 악하게 다른 곳으로 파생될 것이 맡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다리는 큰 기쁨이 되어지고 이 기쁨은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새로 쓰여진 책은 집집마다 보관할 수 있는 하나의 장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집에 자녀들,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아플 때 집에서 간단히 스본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집에서 식구들끼리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기존된 방법으로는 치료가 없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치료 방법이 남발되어졌지만 이제는 정말로 경제적이고 갑이 싸고 비디오 필름이 있고 비디오 영상이 있고 또 이렇게 책이 있으면 책을 펴놓고 비디오 영상을 보고 집에서 엄마, 아빠, 아이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스스로 치료해서 이 험한 건강에 취약점이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식들의 건강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책 속에 있고 비디오 영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6,7,8이란 밀리언 숫자가 이 비디오를,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대한민국에 출판되어졌고 한국말로 전 교민들,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돼서 한국 사람들의 절대적인 의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서 첫째 강연할 때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눈을 생각할 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 늙은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인들과 가지고 지금 72살이 됐는데 이제 정년 퇴직해서 바람이나 쐬려다니지 않고 이렇게 비디오에 앉아서 영상을 일주일에 두 편씩 돌려댔다는 것은 이것은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의학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이 늙은 나이에 그냥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수없이 많은 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지나가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까지 이 방법은 이 세상에 알려 나갈 것입니다 우리 스님 중에 하나가 잭스 밀리언이면 한 번 볼 때마다 1, 5위로만 내고 이 비디오 필름을 본다면 당신은 벌써 잭스 밀리언 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돈으로서 알려줄 것이 아닙니다 왜? 너무나도 고귀한 가치가 있고 돈으로 환살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여러분 가정의 장소로 준비되어질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강연회가 되면 이 책을 가진 사람들이 집에서 연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제 앞에서 실습과 이론을 공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처럼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약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강연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서울과 부산에 나누어서 300명, 300명씩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한 300명 모일 수 있는 강단 두 사람이 앉고 그 앞에는 두 사람이 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기단한 튼튼한 책상이 있고 그 책상에 올라가서 수본하는 것을 수도하는 것을 교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고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계획은 12월 초순부터 12월 20일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등록하는 수와 그 수에 따라서 구해질 수 있는 장소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져서 한국에 강연하는 날짜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은 다시 저런 여러분들에게 매일 비디오 영상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몇 월 매친날 몇 시 서울 어디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강연에 한 것을 통보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문의가 가겠습니다 강연에 참가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런 장소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서로의 자료 교환에 따라서 강연에는 강연에는 열기도 될 수 있고 강연에는 더 기한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활동과 한국의 강연회가 장소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강연회가 결정되어 지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 같으면 어서라도 빨리 가고 싶지만 아직 그런 형편과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